자, 수고하자! 아, 우리 거 사는... 우리 건가? 안녕하세요. 저희 안쪽 중단의 여긴가요? 네. 40분에 예약한 거. 네. 40분? 이쪽이에요. 6, 40분? 네. 이거랑 이건가요? 네. 근데 여기서 먹고, 일로. 저기, 저기. 아, 저기. 백숙. 백숙이요? 백숙 먼저 먹고. 저희 8명인데 4명이 취소돼서 우리 넷이 먹으려고요, 다. 그렇다고 음식을 취소하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다 먹을 테니까 이거 먹고 이따 제가 주문하면 저쪽에서 세팅해주세요. 네. 다 먹어야죠,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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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일을 안 하셔야 돼요. 내가 8명 거 다 먹으니까 한 번 그냥. 아,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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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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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술 달러서 왜? 차 안 빠졌어요. 그래야 이따 당국도 치고 그러지. 그러지. 아니 지금 아픈 사람한테도 술을 먹으라고 하는 거 도대체 무슨 경우냐. 아, 먹으나. 나. 솔직히. 이렇게 음 아 안돼 나도 한잔 먹으라고 한잔 먹어봅시다 한 잔 먹고 시작하라고 하네 한 잔 먹고 지금 방무치러 가지고 빡빡 씹으려고 하는 동안은 지금 어머니 아니 동생들이 건강해지라고 형들은 그냥 박사줄게 그냥 ㅋㅋㅋㅋㅋ 표정이 억울한 표정인데 뭐가 됐든 맛있는 거 먹고 버려 널 Schön 떴떴떴떴떴떴떴떠끼떴떴떴떴떴떴떴안 소스 소스 어.. 뭐예요? 하나로 두 띵이 같이 이거 띵이 이만한 거야 이거? 아 이거 미안한데 이거? 아 잘라도 같이 먹자 하나씩 넣어주세요 하나씩 넣어주세요 아 저번에도 다 먹었거든요 띵이를 띵님도 닭다리 생겨주고 안 먹길래 제가 먹었거든요 어찌나 뭐라고 하는지 띵님도 모르겠네 띵님도 모르겠네 아니 띵님도 모르겠네 아니 아니 rolling 좀 우려나게 糾이랑 나 나 도urat 온다 예전 얼음하지마 한 말씀은 딴 데를 쫓으려나? holding the bell 중에서 His kommen ridiculous 형 우리 말은 줄어드 série 그러니까 띵님도 모르겠네 맨ktor 나오는가 우려iving statiment 나 없으면 나 여기서blocks 그냥 Chuck say ball 회사형 엄청난 네거 맛있네 막걸리 먹자 한 번 먹자 또 한 번 먹자 잔은 두 개만 주시면 돼요, 사장님 한 번 하실게요? 꿀이다 한 발의 승리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롱텀,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다고, 고통스러웠다고요.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나 이거 취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먹어야지 우리가 해갖고.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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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다 먹었고요, 최선하게 먹었고요. 고통스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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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러리아! 러리아! 러리아!